아니 50대 남성 말씀하시니까 저도 요새 부쩍이나 외롭다는 생각을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는데 정말 50플러스에 대한 관심은 서울 쪽에서는 진짜 벌써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12월 달인데 지금 현수막에도 보면 1차로 위원회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회에 원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온라인으로 상으라도 위원회에 개최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재단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런데 유독이나 온라인이 약한 것 같아서 저도 오기 전에 여성가족재단 유튜브 들어가 보니까 동영상이 한 6개밖에 없고 구독자 수 보니까 1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셜미디어 쪽으로 강화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행여나 해서 좀 비교를 위해서 다른 가족재단들이 들어가 봤거든요 서울부터 해서 강주하고 다른 데 쭉 들어가 보니까 대부분 또 비슷한 수준이 있더라고요 서울도 그렇고 강주도 그렇고 구독자 수가 비슷한 수준이어서 또 대구 여성가족재단만 유독히 낮은 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성 쪽에서 어떤 유튜브라든가 소셜미디어 이용이 좀 조조하구나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런데 강주는 보니까 지금 실시간 중계를 하더라고요 이런 회의를 유튜브로 구독자 수는 적은데 하여튼 노력을 하는 실시간 중계로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연구보고서 가운데서 저는 기후위기와 관계되는 연구보고서가 제목만으로는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걸 여성가족과 연결해서 하셨다는 것 자체가 좀 인상적이어서 내용이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덧붙여서 앞서 2022년도로 이제 대전환기로 하셨잖아요 그런 시점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그 연구보고서들의 어떤 내용들을 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가지고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한 번쯤은 지난번에 이제 우리 숙의했는 것처럼 해보는 것도 2022년도에 목표도 맞고 조금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전환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뭐 제목이라든가 요양문 통해가지고 좀 지금까지 했던 성과들을 좀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여성 이슈가 의외로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막 계속 보게 하는